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와 관련된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나가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각 지역의 비 피해 상황, 폭우 관련 소식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번 장마가 왜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부에서는 정치권 관련 소식 짧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일 전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과 휴일 비가 참 많이 왔죠? 다 뭐 지금도 정치 활동 계속하실 텐데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비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인천은 많이 왔습니까? 대통령이 고심한 결과겠죠? 일단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큰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 또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시가 떨어져야 할 겁니다. 중국에는 지금 굉장히 중국도 지금 홍수가 많이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피해 입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중국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정치 지도자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상상을 써놓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는 뭐 거기 뭐 소위 시진핑 주석이 하는 행동 중심으로 언론도 보도하고 국민들이 비난 여론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죠. 중국의 폭우 피해가 워낙 많아서 이재민이 대한민국 인구만큼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모쪼록 비는 계속 내린다고 하고요. 예보는 그렇게 돼 있고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비 피해가 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오늘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큰 쟁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 아직까지 처리 못한 법이 있죠. 지난번에는 인대차보호법 관련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다른 부동산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오늘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과 통합당 사이에 오늘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철진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형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 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전월세에 관한 산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한가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 많은 이런 법들을 통과시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김태현 원내대표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폭등, 불안세.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조어를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부동산 복합체.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쿠바 침공이니 이런 것들이 다 군산복합체, 베트남전쟁 이런 것들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데 또 부동산 복합체라고 하는 용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2014년의 부동산 3법 이것이 당시에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 몰려들게 됐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으라고 정권을 교체를 한 것이고 지금 정권 교체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가 그 일을 제대로 추진했는가 이런 평가의 장에 서 있는데 다시 예전 정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설득의 과정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일단은 좋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 예고돼 있는데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간극이 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예전에 노동 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관련된 어떤 법안들을 다룰 때도 극한 대립이 있어도 막 이틀, 3일씩 밤을 새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의 의견 이외에는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냥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또 짧게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속도가, 스피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100% 인정합니다. 이 법이 그런 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 4일 동안 끝없이 협상을 하고 밤새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은 얼마든지 저는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정의당이 내놨던 안조차도 대안 논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당 법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한 거예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임대차보호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는 임대차보호법을 더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의도 국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법안조차도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민주당 법안 가지고 그냥 망치두둥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가 앞으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일 전 의원께는 오늘 경실련을 발표한 통계 이것까지 좀 보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경실련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과 비교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왼쪽 한번 보십시오. 전체 집값입니다, 서울의. 전체 집값의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낮았나요? 4.26%, 24%였는데 24%죠, 24%, 24%고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34%, 더 높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5%보다 배가 되는 52%나 된다. 경실련이 아마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는 전체 집값 상승률이 11%,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이 다시 한번 KB 쪽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실련 발표 내용은 얼마 전에 한 내용하고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은행의 KB 주택 가격 동향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실련이 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통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감정원 그 자료로도 문재인 정부 3년의 집값 폭통은 훨씬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저 기준이 2018년 1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8년간입니다. 8년간 24% 서울 전체 주택 가격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34% 상승.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해가지고요. 아마 인상률이 4%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오늘 경실련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하고 있는 그분도 경제 전문가죠, 주진영 최고위원. 이분도 지금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그 탓을 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금 경실련이 내놓은 이 통계대로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고 온 국민들이 그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책임윤리를 느끼고 왜 이런 폭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거 정부로 책임 돌리기 하는 거 이거는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7월 30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공급을 확대하는 쪽에 많은 주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의 재개발을 서울시 같은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보유세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양도 소속세를 좀 중과 제도를 낮추겠다. 그래야 이제 거래가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이 활발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청년들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한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무주택자나 실소유를 원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금융 규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은 공급대로 확대하면서 주택 매매를 활발하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방금 우리 이정미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주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일절 생략을 하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강조했듯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가장 좌우하는 문제가 바로 이 주거 문제고 주택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것을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발생할 많은 부작용, 역효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짚었고 헤아렸느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때 이거는 온전히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여론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그 반응이 좀 호의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잘한다가 46.4, 잘못한다가 49.4, 일단 추위는 부정평가는 하락하고 긍정평가는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긍정과 부정, 부정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마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고 오차범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이 부정평가가 많네요. 39.8 대 56. 그러면 여당이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청권을 보더라도 여전히 51.3 부정평가가 긍정히 42.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 전반적으로 부정평가가 많고 경기도는 긍정평가가 49.5 대 47.4로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어쨌든 두 거대 정당이 3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정의당이 4.9,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거의 비슷하게 항상 나오네요, 의석수도 비슷하고. 리얼미터의 지역별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인가요? 통합당이 서울에서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섰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부 기자들이 바빴는데 오늘 리얼미터에서도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네요. 35.6 대 33.8,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대전, 세종, 충청 34 대 32.9, 민주당이 34, 통합당이 32.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호남과 영남은 또 지지하는 정당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정당 지지율이 있는 지지도. 서울이나 대전, 세종, 충청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조금은 여당,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잘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심이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금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계속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정부 여당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이후에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데 대한 이런 민심이 반영돼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당에게 아주 나쁜 사건들이 많이 생긴 데 대해서 여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22번째까지 썼지만 물론 정부는 이게 다섯 번째다 그러지만 21번째 실패를 했고 22번째 7월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효과가 있느냐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 대전, 충청, 세종. 서울의 경우는 아마 지금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여당이 이야기한 것들이. 이게 부동산 지금 폭등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일종의 관심돌리기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수도 이전을 여당이 꺼낸 것으로 저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효과가 대전, 세종, 충청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마 그쪽 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과연 정말 수도 이전이 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 또 당장 그 수도 이전 이슈를 여당이 제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의 집값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 미래통합당 김정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정말 수도 이전하고 싶으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수도가 옮겨가는 거니까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민 대표께서는 최근의 여론 흐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국민들이 이해도가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론 동향 때문에 또 부동산 정책이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어떤 조사 정책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라든가 이렇게 지금 첫 발을 내딛은 그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자고 오면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어떤 특징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이 그래서 전폭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밀어주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자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 이것이 여론조사의 어떤 부동층으로 묶어두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총선 직후의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대책이 만들어서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완만하게 미래통합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민주당과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 트렌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 신뢰를 더 얻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거와 지금 민주당의 정책을 과연 나란히 놓고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평가를 하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그거를 집행할 지금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아마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거고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울림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통합당 관련해서 통합당이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 관련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100만억 주택 공급 이런 또 나름대로 부동산 정체에 관한 통합당의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죠. 정치부 기자들도 여야가 싸우는 데 좀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써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기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윤희숙 의원님 발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으고 싶은데요. 이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세가 묶이고 세입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의원께서 뭔가 정책적인 승부를 걸면서 연설을 했던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 주목도가 있었던 연설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임대인들은 월세를 사냐 전세를 사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들이 전부 이것을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6대 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차인들,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임대인이 그런 거죠, 임대인이?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한 40%면 지금 월세가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많은 임차인들은 대부분 1인 가구,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청년층들이 상당수가 월세를 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분들이 2억, 3억씩 되는 전세금을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마치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가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분석에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인들은 이미 평균적으로 3.3년 정도를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급격한 임대인에 대한 보호법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대부분 전세들은 갭 투자자들이 전세 대출을 통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금을 다 빼줘야 된단 말이죠, 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갭 투자를 통해서 서울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더 진행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를 월세로 다 돌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한 52.4%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52.4% 정도가 대부분 이런 갭 투자를 통한 주택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전 대표가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최근에 화제가 워낙 많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여당 쪽에서는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도 제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개별적인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물론 윤희숙 의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회 연설 직전까지 윤희숙 의원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주택 한 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기도 하다.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강호하는 건 좀, 쩜쩜쩜. 또 다른 의원도 있죠. 김남국 의원, 윤 의원이 평생 임차인으로 어렵게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분인 줄 알았다. 뭐 그런 취지겠죠.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의원이 윤준병 의원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이고 지역구가 정읍, 그렇죠, 전라북도.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정읍에서 월세를 살고 서울에 집이 있고 어디에 오피스텔인가 또 한 채 있는 것 같은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인가 저금리 시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 나는 월세에 산 적이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윤준병 의원의 이 발언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어떤 약점을 찾아서 자꾸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손가락만 가지고 문제 삼고 있고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인 법에 있어서 구멍과 허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윤희숙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보완 입법을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 본인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부동산 세 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준병 의원 부동산 두 채.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세종시하고 서울 성북구에 갖고 있다가 세종시권 이미 처분했어요. 본인이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처분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다두택 비서관들, 수석들 처분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한 분들 아직도 있고 지금 장관들도 안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윤희숙 의원 저런 충분히 국회에서 저렇게 현 정권의 입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월세로 이렇게 큰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건 윤희숙 의원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죠. 그러나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사실 지금 저금리 시대에 아마 우리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로 원할 거예요. 그런 정서를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지금 이미 전세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 매물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 지금 새롭게 전세나 월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올라버리는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이미 임차인들이 된 분들은 사실 2년 자동으로 좀 더 편하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이렇게 부동산 전월세 시장 가격을 이중 구조로 만들어 놓은 문제 그런데 그다음에 임차인들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대로 좀 편하게 살고 또 어떤 분은 운이 나빠서 더 비싼 가격에 살게 되는 이런 수의 말에서 형평이 맞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들인데 그걸 여당이 아 거기에 참 좋은 문제의식이 있다 우리들이 보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윤희숙 의원 발언이 워낙 화제가 되고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비판하는 데 집중한 걸까요? 네, 최근에 어떤 정치적 양상이 그렇게 메신저들을 때리면서 자꾸 논란의 중심에 각자 의원님들이 서시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세 제도라는 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월세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0% 마이너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5%로 묶어두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토론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말이죠.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하나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법려권 부동산 법안 처리 공감도 정상적인 결정이라는 게 48.6,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결정이라는 게 46.5%.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결정, 일방적인 결정,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